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2023 경북 바이오산업엑스포가 바이오기술 더 나은 내일로라는 주제로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와 포스코 국제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개막 행사에서는 하버드 의과대학 루크리 교수가 K-바이오테크놀로지의 비전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또 포항시와 경북도 한국동물약품협회, 포항테크노파크, 바이오앱 등 14개 기관이 동물용 의약품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국제관에서는 제5회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국제심포지엄과 2023 그린바이오산업 국제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총 7개 분야 15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를 했고 이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져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는 관련 전시부스를 운영해 색다른 체험거리를 제공했고 투자 수출 상담회도 열려 지역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기반이 됐습니다.